해벌 8,047m 브로드피크 정상 드디어 히말라야 14자를 완등하는 순간이다. 세계에서 열한 번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한왕령은 히말라야 14자 완등자가 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상에 등고. 정상에 등고. 지금 저희 스캔자에 있는 모든 병들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히말라야 14자에 오른 산악인 3명을 보유한 최초의 국가로 기록되었다. 먼저 정상에 오르내는 욕심보다 주변을 돌아보며 동료들과 함께했던 산사나이의 열정. 그렇게 히말라야 14자 완등의 꿈은 이뤄졌다.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함께 이뤄낸 한왕령과 대원들의 승리. 히말라야는 이 승리를 그 어떤 동정보다 각진 감동으로 기억할 것이다. 히말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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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